오늘은 흑석동을 갈거야 흑석동은 너도 많이 가보지 않았나? 가본 적은 없는데 항상 지나쳤지 중앙대에 있는데 그쪽이거든 좀 산동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못 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였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횟수로 따지다 보면 그래도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흑석동하고 한남뉴타운 그리고 용산국전무지구 이 세 군데가 뉴타운지역으로 묶인 데 중에서 가장 큰 대여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보통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때는 서초구랑 강남구잖아 동작구는 강남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었어 왜냐하면 진짜 저개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었고 다세대주택단지, 달동네 같은 데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었어 여기가 재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묶였었거든 근데 11구역은 나중에 집권 해제가 됐었고 19구역까지 묶여 있다가 2019년에 준공이 됐어 앞으로 리버하임 2012년에 센트레빌 2개가 준공이 됐었고 최근에 또 준공된 거 하나가 있는데 롯데캐슬, 에듀포레인가? 그런 게 있어 롯데캐슬, 에듀포레 되게 어려워 2012년을 시작으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지 2025년까지 재개발을 다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흑석동이 정말 운이 좋은 동네야 왜냐하면 처음에 센트레빌하고 이거 분양해서 다 미분양 났었어 당시에 분양가가 2천만원 정도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2014년, 15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서울 부동산 분위기가 반전을 했고 아파트 가격이 16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같이 덩달아 오른 지금 아크로리버하임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7억 후반대, 8억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거래가 찍은 거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18억 대까지 찍었단 말이야 저게 한강현대 있지 저 한강현대를 기점으로 이제 흑석 뉴타운 쪽으로 들어가는 아파트의 시작인데 한강현대가 있고 저 뒤에 명수대 현대가 있어 여기가 위치가 진짜 좋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안 돼 재건축이 여기는 뉴타운 구역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가야지 뉴타운 구역입니다 저 앞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게 보이잖아 저게 아크로리버하임이 그래요 저기가 재정비 촉진구역 7구역입니다 아 여기 센트레빌 보이지 내가 얘기했던 센트레빌 1차, 2차가 있어 2012년에 중공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12,000세대가 덜어서는 뉴타운 정비구역이 되는 거죠 리버하임 옆에는 보다시피 도로변이어서 여기도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긴 하네요 오늘 흑석동에 왔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여기 재개발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도로는 좁고 주차할 데가 없네요 주차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상가 앞에는 상가 고객들만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만 그러니까 대로변에 주차할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안쪽에도 없잖아 원래 여기 오면 중앙대 병원에만 돼요 아 병원에다가 소개 좀 해놓으세요 영정씨야 뭐 자주 나오니까 여기 오늘 왜 출연하셨는지 요즘에 미스터트롯 씨라고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워낙 유명해지 배우하는 친구인데 오늘 여기 흑석동에 또 오래 거주를 했고 여기서 또 투자 실패 사례가 또 있네요 투자 실패 사례로 나온 거야?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흑석동 촬영한다고 하니까 비꺼이 또 이 추운 날씨에 방문해 줬습니다 소개를 한 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일런트 출신입니다 이일민이고요 요즘 이게 안 돼가지고 노래로 살짝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마치 투자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고맙습니다 흑석동에 15년 사셨으니까 이제 흑석 초등학교 건너편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1구역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대장주는 여기 아크로하임 아크로리버하임이 가장 대장주고 근데 리버하임이 초코하임 그건가? 과자 이름? 화이트하임이라고 아 그럼 화이트하임 화이트하임, 리버하임 대장주인 원래 우리 방송이 이래 이런 게 나중에 잘려서 그런 거야 산집자들이 잘라서 우리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야 뉴타운 지역과 뉴타운이 된 곳 안 된 곳을 파악을 하면서 또 김효경씨가 여기다가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그것도 사걱튀김 한 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저 뒤에 보면 아크로리버하임이 있잖아요 아크로리버하임이 흑석 뉴타운의 어떤 상징같은 아파트잖아요 여기가 흑석역 3번 출구고요 아크로리버하임은 2018년 10월달에 출구 1073세대 요즘 시세가 4,500 정도 되더라고 야 많이 올랐다 분야가 2,500 아 많이 올랐다 이런 거 안 잡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명수대 연대를 살았는데 제가 살던 데가 4억 5천 정도에 있었어요 맨 뒤에 보이는 한강뷰가 한강뷰가? 한강뷰가 4억 5천이었어? 몇 평이 몇 평이? 한 45평 45평 한강뷰가 4억 5천이었다고요? 대부분이 한 15년 전이에요 아 15년 전? 갑자기 흑석에서 금석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가격이 한 두세 배가 막 올랐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 아크로리버하임이 지금 실버래가가 가장 로열층의 로열이 얼마나 찍혀요? 4,600, 4,700도 팔렸는데 아직까지 5천까지는 안 찍혔어요 5천까지는 안 찍히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크로하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아무거나 그냥 떠들면 돼요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유년기를 여기 흑석동에서 보냈었는데 고등학교 때문에 사실 이주를 해야 됐어요 그런 경우들이 좀 배반사예요 지금도 흑석동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고등학교예요 뉴타운이 1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고등학교가 없으면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동학교 자체의 동학교 불렀죠 보통 회사 뿔뿔이 흩어지나봐요 아 저 너무 반포만 가도 고등학교가 넘치는데 그렇죠 보통들 다들 품품을 안고 반포나 어떤 다른 지역들로 매매를 하고 근데 반포로 넘어가기엔 너무 비싸지 않나?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내가 흑석이 언제 진짜 많이 개발됐구나 느낀 게 예전에 흑석동 이쪽은 절대 강남으로 넘어오 수 없는 동네였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을 팔 때 흑석동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걸 팔고 오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대출 끼고 좀 이렇게 오겠다는 분들이 그래서 흑석동이 얼마나 올랐길래 요즘 일에 딱 찾아보니까 와 진짜 많이 올랐구나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 느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거래하셨던 그 유명한 분이 거의 평당 1억에 팔렸어요 유명한 분이라는 게 그 청와대 전 대면이나 1년 5개월 만에 3,40% 올랐으니까요 그걸 전체 기부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기부하셨지 기부하는 거 유튜브로 플렉스 한 번 찍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나와 총선 때 4월에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한 거죠 네네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크롤리버아임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쪽으로도 근데 여기 도로가 헬이여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교통량이 가장 적을 때인데 와 진짜 헬입니다 도로가 빗물펌프장이라서 그런지 약간 냄새가 냄새 엄청 많이 나요 약간 좀 오염된 냄새가 나고 도로 보세요 도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답이 없네 흑리당길이 뭐예요 흑리당길이 흑리당길 따라 한 거죠 흙이라는 게 흑석동 할 때 흙이에요 아니면 모래 그 흙 할 때 그 흙이에요 흑석동이 흙 흑석동이 흙이에요 또 되게 잘 되는 집이에요 아 오래된 집이에요 여기 그 숯불갈비집인데 여기도 잘 되게 잘 돼요 아니 이게 흑리당길이라고 부르시는데 뭐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음식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가요? 지금 바로 이런 그 옛날 어떤 감성이에요 바로 이 차같이 오 우와 이 가끈해져 진짜 보기 힘든 거 와 진짜 이거 보기 힘든 차인데 몇 년대 차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 거의 삶의 터전 같은 곳이에요 삶의 터전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뉴타운 구역으로 좀 묶여있나요? 여기가 1구역이죠 아 이거 밀리는 거예요 이제? 네 아 그럼 흑리당길 없어지겠네요 없어지는 그럼 흑석류리당길 아 흑 뉴리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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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가 돼서 흙처럼 날아간다고 흑리당길인데 드립을 치고 싶네 지금 드립시절 하고 있어요 지금 없어지기 전에 우리 옆관리 한번 탐방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같이 방송하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흑석뉴타운 1구역을 걷고 있는데 여기가 대로변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저지대에요 엄청 저지대인데 개발할 때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어느정도 그래도 땅을 좀 평탄을 한 다음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네요 이렇게 넓은 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어느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 왜냐면 뭐 1층이나 이런 데다가 그래도 썬큰처럼 해서 지하 스타일로 바꾸고 뭐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가지 그러면 문제가 1층 그냥 차랑 이렇게 보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1층이지만 지하 같은 네 지하 같은 근데 진짜 옛날 가게들 막 와 이거 뭐야? 이런 가게 봤어? 나 처음 봤어 이런 가게는 일단 점심으로 여기 한번 봐봐 이거 병원이래잖아 아 병원.. 병원 출입구야? 병원이잖아 이거 병원인데 아 한의원이었어? 아 나 중시스템인 줄 알았어 아 이거 한의원이었어? 중시스템 그런 거 있는데?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것도 편집으로 자르는데 오늘은 편집으로 안 자르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이런 것도 1구역일 텐데 이런 거 어떻게 허물어요 이런 거는? 이거 보상금 엄청 많이 줘야 될 거 같은데? 건물 따라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하는 이런 건물도 사실 생각보다 감정평가 금액은 높지 않아요 이것도 그래 내용 연도가 꽤 됐을 거예요 내용 연도가 되면 될수록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10층짜리 건물 갖고 있어도 20년 30년 되면 실질적인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저런 사람들 좀 반발 좀 했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반대가 좀 심해요 아 1구역이? 아직 1구역의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반대가 심해가지고 아직 그게 크게 진척되진 않았는데 가장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1구역이 이렇게 진전이 느리고 여기 상인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럴 거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게 제일 늦게 개발이 되겠네요 1구역 쪽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남도 1구역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저랑 같은 그래서 선수전략정비구역이 쉽지 않아 쉽지 않죠 정말 어려워요 승리 맞아 오른쪽은 거기 답이 없죠 거기 답이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 사는 사람들이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지면 상권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면 난 장사하면 더 잘 버는데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권리금 달라 해달라 근데 그거 어떻게 물어줘? 권리금이라는 게 또 형성돼 있는 실제 돈도 아닙니다 맞아 그래도 323% 용적률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지가가 올라가는 거죠 뉴타운이라는 건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가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여기 중국집이 어디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아크로 리버하임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이 구역이잖아요 이쪽이 여기가 개발이 되게 느리다면서요 여기는 이제 상인들 반대로 구역이 해제되기 직전이에요 땅 주인들은 엄청 싫어하겠네 지금 엄청 반발할 거 아니야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랑 가깝고 접근성 좋으니까 약간 나름의 체지만 확정나면 오히려 여기다 짚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훨씬 많아지면 나는 여기 길도 되게 예뻐질 수 있다라는 생각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도로 환경은 별로 좋진 않은데 걸으면서 어땠어요 진짜 솔직히 너무 헤린데요 저희 계속 차 한 번만 더 다니잖아요 대학생들도 조심해야 되겠어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서울숲 주변으로 도로가 잘 닦여 있고 도로는 넓진 않지만 한남동 같은 경우는 한남대로 쪽으로 큰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기에는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너무 불편할 거 같은데 저는 오르막길이에요 저거 저 오르막길 좋아해요 제가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사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거 같아 여기 아크로 리버하임인데 리버하임에서 나와가지고 산책은 어디서 해요? 산책 옆에 무슨 공원이 있더라고요 아 공원이 있어요? 한강 가는 데는 좀 멀죠? 건너편에 바로 한강이에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보니까 그쵸 저쪽이 이 구역인데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원래 재개발 구역이 아닌데 여기 사는 지역 사람들이 거의 엄마들이 많이 사는 거 같아요 아 엄마들 젊은 엄마들 초정본을 다 보내고 학교 보내고 여기 앞에서 뭐 먹을 거 같더니 끼니 하고 하기는 훨씬 좋죠 다만 이제 학교 통화기 차로 통화해주기가 좀 힘들 뿐이지 학원도 없는 거 같은데 학원도 많아요? 학원들이 이렇게 숨어있어요 왜 숨어있어요 학원이? 재지은 것도 아닌데 아니 이제 뭐 건물들이 사실 건물들이 숨어있게 생겼네 건물이 좀 낡았다 치더라도 이제 임차 상가들이 좋은 상가가 보이지 않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가 대학교 상권에 섞여있어서 그래 바로 여기가 대학교 메인 상권이잖아요 대학교 상권에 적합한 좀 저가형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가형 업종만 보여서 물어본 거예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런 저개발 지역이 강범위하게 퍼져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트렌디하고 아니면 좀 고급 집들도 좀 생기기 시작했고 한남동은 원래 많았고 그런 고급 집들이 근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아예 일단은 건물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소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생들이 마치 주거민보다는 근데 주거민도 사실 앞으로 리버인 빼고는 소득 수준이 높을 거 같은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대학교와 이 정도 분위기에서는 이 정도 생각하면 불안하다 어떻게 보면 성수동 한남하고는 생활 환경이 좀 다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아예 여기가 이제 다 밀려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된다고 하면 깔끔하고 좋은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이 해결해줄 거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해결 못 할까 봅니다 그거는 흑석구 구역에 왔는데 여기는 이제 롯데캐슬 시그니처 캐슬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공을 하기 시작할 수 있고 시그니처 캐슬이라는 건 새로 만든 브랜드예요? 고급 브랜드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가장 진행이 빠른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변도로에 이번에 김혜경 의장님께서 평당 9천만 원 이상으로 팔았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김혜경 전 대변인이 여기를 팔아서 분상제 전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12,16 대책 나오기 전에 직전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안 거예요 미리 알았다라고 표현하면 악플 달릴 겁니다 그럼 안 됩니다 미리 모르셨을 거예요 네 뭔가 팔아야 될 거 같아서 파셨던 거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아 갑자기 팔아야 될 거 같은데?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죠 근데 김혜경 전 대변인 기사를 찾아보면 와이프가 나 몰래 산 거 뿐이다 본인이 사이러스요 본인이 직접 설명하셨는데 모르고 할 수도 있죠 그냥 은행에서 빨리 이거 서명하세요 그래서 아 예 보통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 부동산 살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 워낙에 정부 일이 바쁘니까 저희도 일이 바쁘다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하하하하하하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캐슬에서 이제 프리미엄 버전으로 나올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네네 2023년쯤에 입주 예정이죠? 네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곧 다 밀리겠네요 이제 막 포크레인 들어오고 난리 나겠네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2주도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여기도 일반 분양 물량이 꽤 될 거 아니에요 조합원이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아 조합원이 반? 조합원하고 임대가 한 반 정도? 아 그래요 여기 분양가 상한지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걸리죠 여기 딱 그 8세마저 바로 지정됐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재밌는 지역입니다 아 이런 거 들고 계셨어야지 왜 흑섭동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런 거 안 들고 계셨어요 그렇지 몰라요 하하하하하 매일 얘기해요 하하하하하하하 명수도 현대아파트를 갔다가 살았었어요 그거 지금 뭐 아직 들고 오셨으면 돼요 매매에서 사셨던 거잖아요 4배가 올랐을 텐데 40평대의 한강뷰 한강뷰에서 산다 이런 거 살 수 있을 텐데 참 보는 안목이 없어서 심지어 또 레멘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하하하하하 가지고 있었어야지 근데 이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관점에서 보면 자산 투자 해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저도 당연히 뭐 자유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능력대로 배분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연의 요소가 많아요 쟤는 저 동네에 그냥 똑같이 대기업 월급쟁이로 시작해가지고 쟤는 그냥 여기 살다가 아파트가 20억 30억이 되고 쟤는 그냥 저기 살다가 여전히 4억인데 여전히 한 6억 밖에 안 되고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자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게 사회의 어떤 정의 공정성을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통합을 깨트리는 요소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과도한 차익이 나서 계층 간의 불평등이 우연의 요소로 이렇게 자유가 자꾸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불평등한 사회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잡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절하고 왜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등의 문제도 있고 정부 관계자 꼭 김은경 전 대변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주변에도 할아버지가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장관해가지고 거기 개발되는데 땅 사서 대박난 집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 삼거리 부처 건너편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했던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평당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가가치 창출하고 고용 창출도 하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만 벼락부자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계층 불평등이 생기면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나 이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흑성 뉴타운 쪽 돌아봤고요 수박 겉탈기시로 돌긴 했지만 15년 사셨잖아요 먼저 여기 좀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해 주시겠어요? 주거지로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 동네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그래도 마찬가지로 운명이 있고 병원도 있고 대학교도 있다 보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 흑석 재개발구역 아크로 리바임 이런 거 좀 검색을 찾아보면 강남 신세계가 생활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금호동 사시는 분이 서울숲이 생활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건데 못 가요 실제로 걸어서 가기 너무 멀고 차를 타고 가면 너무 막혀요 진짜 저기 헬이거든요 힘들다는 게 갈 수는 있는데 막히는 시간대에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여기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 지역이 잠실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여기는 신축이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잠실은 신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실 살 것 같아요 훨씬 계속한 것 같아요 잠실 쪽이 왜냐하면 잠실 같은 경우 비슷한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너무 이것만 독보적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동네가 성장을 하려면 이 동네에 걸맞는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큼 기부 체납해서 인프라가 쌓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번에 싹 밀려서 도시 계획을 해버린다고 하면 저는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야금야금 되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사실 흑속동의 위치는 진짜 좋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여의도고 건너가면 용산이고 오른쪽은 반포인데 지도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도로나 인프라를 보면 잠실이나 이쪽이랑 비교해서 메리트가 있을까? 직장이 가깝고 이런 거 말고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부상권 같은 느낌이죠 여기 보통 건물들이 다 6,70년대 건물들이고 개발 당시에도 5,6,70년대 개발이 됐다 보니까 보로도 너무 좁고 저는 한덤뉴타운이랑 약간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잘 되는 곳은 되게 메리트가 되었지만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저개발돼서 차이가 많이 나는 슬럼화되고 이렇게 좀 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은 변하지 않을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만한 위치에 재개발하는 지역들이 없다 보니까 투자성은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도 이제 정책에서 공략에 들어간 지역 중에 하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뉴타운 이런 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잖아요 너무 정책에 따라가지고 움직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단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좋아지겠지만 그게 시간 문제인데 저는 30년부터 그래도 흑석은 재개발 사업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1년마다 한 번씩 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변해가는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쵸 아크롤 리버하임에 사는 지인분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방금 저희가 바로 통화할 건데 사시는 분은 상관 접근차는 생각보다 약간 좀 불편한 도로들을 많이 걸어야 되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지는 좀 괜찮은데 단지 주변에 배우 상권들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경우도 샤 먹지 않고 거기다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나가버리던지 강남으로 가버리던지 근데 또 가자니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오히려 차 두고 구호선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살기는 좋은데 인프라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숲 없는 트리마제랑 비슷한 거죠 아우 그럼 누가 가 아무도 안 가지 걸어서 뭔가 이용할 만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도 이용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되게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흑석동이 발전하려면 도시계획처럼 가야 되는 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입건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서울 아파트가 다 오르면서 이미 엄청나게 오르면서 여기서 더 큰 동력을 받으려면 정부가 정책을 좀 풀어주던지 아니면 다 같이 또 한번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네 오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잘 돌아왔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네